봄투데이 보이아 제품의 갤럭시 S3 스탠드 커버 포켓 케이스입니다. 3G LTE 고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품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제품 안쪽을 열어보면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장 정도 두 곳이 되어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GBA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케이스의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위쪽 산단을 보시면 오픈형으로 제작이 되어 3G용과 LTE용을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GBA 안테나라든가 이어폰 단자 밑부분에는 충전 케이블을 불편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중에는 스탠드형으로 거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거취를 해서 보일 수가 있고요. 제품 소재는 인조가죽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보이아 제품의 특징은 베프로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커버 쪽에는 잠금자취가 자석으로 처리가 되어있고요. 전체적인 소재가 인조가죽으로 뒷부분 또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감을 보시면 세무가죽의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스르ろう 가상의 숨이 권하고있습니다. 보이아 제품의 전척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유선 중에는 대부분의 적성 제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